게릴라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이잖아요.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거 보통 이 도구 연장 생각하고 뭡니까? 도끼 아닙니다. 도끼 아닙니다. 도끼 어디 조직에서 그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격히 헬라와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순교당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진짜 우리는 없어서 돼지고기 못 먹는데요. 이 사건 말을 하니까 진짜 오늘 제육볶음을 먹고 왔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아들 일곱 명이 잡혀가지고 안티쿠스 사세 앞에 딱 끌려옵니다. 그리고 안티쿠스 사세 앞에 그 삼겹살하고 돼지고기 촥 해가지고 고기를 찌클 찌클 냄새가 좋겠는데 굳고 있습니다. 먹어라.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 그러면서 큰 아들부터 딱 잡아가지고 그 시뿔근 그 솥에다가 불을 달고 놓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그 안에 던집니다. 그런데 얘들이 끝까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멸하는 사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동시에 멸하는 사람은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들을 격려하고 막 옆에서 또 용기를 복 뜯어집니다. 그 엄마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릴 수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당하게 죽자고 계속 엄마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일곱 명이 한 명씩 하면 다 죽습니다. 끝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안티코스 4세가요.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마음 한 번 좀 바꿔봐라고. 내가 통 사정을 내가 잘해줄게. 제발 마음 한 번 바꿔먹고 한 번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너희들 다 죽는다면서. 오히려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쪽에서는 당당하게 다. 아예 죽는 걸 이제는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곱 아들과 어머니 모두 순교합니다. 여러분 중간사는요. 공백기가 아니고 신앙인들의, 이런 신앙인들의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스에 나오는 풀묵불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안티코스 4세 때는요. 그게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풀묵불이. 왕이 새 친구에게 풀묵불에 넣겠다고 신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손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구해 주셨지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요. 이 버전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버전입니다. 안 구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당시는요. 다니엘 새 친구처럼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중간기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장을 다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 박해, 이런 거 없는 시절을 보낸 데도 막 죽겠다고 힘들다고 아오성이죠. 우리 눈앞에 가마솥을 시뻘겋게 달궈놓고 와요. 하나님 믿으면 너 여기 던져주고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겠죠. 내 자식을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이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는요.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만만한 시절을 살아갈 때에 주기 위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극렬한 풀문부송에서도 이 시련과 박해를 뚫고 돌파하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스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스 지금 11장 35절에 나오죠. 11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스가 왜 썼다고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록된 목적이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빨리 안 오시니까 다 배교하고 예선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다 돌아가버려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러면서 히브리스를 쓴 거잖아요. 계속 왜 배교하고 왜 다시 돌아가느냐 그게 대해서 히브리스 썼던 사람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사도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척을 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이 중간기 때 있었던 사건들 보세요. 이 얘기들이 딱 그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스 썼던 이 부분들도 다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훗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전도서에도 우리가 읽었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은. 그래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이 순교를 왜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일어났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바퀴를 이 너무너무 바퀴가 심하니까요. 이집트로 이 알렉산드리아로 딱 피신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바퀴가 너무 심해지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짐을 싸고 다 이집트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 심도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배교하는 그룹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다 도망가버립니다. 저쪽으로. 아들 교육 때문에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저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안티코스 4세의 극심한 박해가 최고조로 달할 때에 헬라와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사절단들을 전국에 다 보냅니다. 이 유대 땅 가서 감시하고 홍보하는 거죠. 야 스포츠 해야 돼? 그리고 안식을 지키면 안 돼? 하는데 그런데 이 사절단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동네를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쪽 어디입니까? 은남동이죠. 이런데 오면 이런데 모디인이라는 그 마을에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주 진짜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초강성 유대인입니다. 불의를 보면 저는 잘 참는데요. 이 사람은 참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강골입니다. 헬라와 모나사절단에 와서 할래 하지 마라. 돼지고기 먹어라. 안식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마디디아와 저 다섯 아들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사기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고 제우스한테는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이사전단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날리게 날 겁니다. 그러면서 혁명의 깃발을 확 내거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안티쿠스 4세를 상대로 24년간 이제 혁명이 시작되고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나오죠. 그가 또 은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지키리라. 아멘! 마카비 혁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게릴라 전략으로 하죠. 이 사람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저 강한 헬라 군대하고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게릴라 전략으로 하죠. 게릴라 전략이란 뭡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이잖아요.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거 보통 도구 연장 생각하고 뭡니까? 먹을까요? 도끼 아닙니다. 도끼 아닙니다. 도끼 어디 조직에서 그만 도끼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때리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망치라는 마카비의 뜻은 망치랍니다. 망치. 망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략을 통해서 아주 전쟁을 잘합니다. 연전연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타디아하고 다섯 명의 아들들이 어디로 도망하냐면 고프나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누가 옵니까? 의병 곽제우 장군하고 군대가 없으니까 의병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의병들을 이름하여 하시딤이라고 하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망군의 여화가 일어너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아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하시딤이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거죠. 아까 그 다섯 명의 형제들과 이 하시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은 참 좋았습니다. 하시딤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막 지키는 곳으로 바뀌면서 정신은 다 사라지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만 집착하면서 나중에 되게 되죠. 이게 나중에 바리세인들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총 네 번의 전투를 합니다. 이 네 번의 전투가 고르나 전투 그리고 벳호론 전투 엠마오 전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술 전투 총 네 번의 전투를 통해서 아주 기습적으로 한 타라고 탁 치고 도망갑니다.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네 번째 배술 전투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성전을 재탈하라 합니다. 그 제우스 신전하고 대지 피로 얼룩진 데를 말끔히 다 청소해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날이 언제다고요? BC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로 지내는 그날이 정확하게 똑같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수전절 이게 수전절이거든요. 성전 봉원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티오크스 사제는 이 성전 재탈한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등잔의 촛대가 몇 개로 보입니까? 아홉 개로 보이죠? 근데 진짜 촛대는 여덟 개만 촛대입니다. 가운데는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덟 개를 하루하루 켜서 기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8일 동안 회복시켰다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그 여덟 개의 촛대에다가 불을 하루하루 피우게 되죠. 이 절기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한다고 기름을 공급을 못 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기름을 공급을 안 했는데도 불이 타기 시작해요. 계속.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기름절기라고 하죠. 빛의 축제라고 하면서도 기름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 기름으로 튀겼던 저 도나스를 먹습니다. 기름으로 튀긴 저 도나스를 이때 먹습니다. 한우카라는 수전절에 먹고요. 우리도 명절에만 먹는 게 있잖아요. 송편이나 떡국 이런 것처럼 딱 저 때만 먹습니다. 그리고 저 팽이가 있죠. 위에 오른쪽에 팽이는 뭐냐면 막 그 수리아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쪼져와가지고 얘들이 안식일 지키냐 할래하냐 맨날 찾아오고 성경 공부하냐 찾아오는 거예요.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공부하기 전에 누군가 망을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망을 보는데 망을 보면 들통나니까 애들 보고 망 볼 때 뭐 하냐면 팽이를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팽이 돌리면서 팽이 돌리는 척 하면서 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습이 있어서 팽이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valid audi 주의 eh colleagues ve 侮 ılar 曇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